앞에서는 독상 받고 이번에는 전상을 보겠습니다 전상 희행제지 이재신요왕 자 전상 전상은 온전한 형상으로 번역을 할게요 온전한 형상은 기뻐한다 뭘 기뻐하죠 행이 뭘로 가는거 제지 제성운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제성운으로 가는 것도 제성운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 제신 제성신은 즉 제성은 왕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볼게요 전상이라 쭉 내용이 있는데 일주용신 희신 여러가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시고요 3자 위전 3자 위전 유상관, 이요, 유제야라 3가지가 있어야 위전 완전하게 되는데 또는 온전하게 되는데 3가지로 온전하게 되는데 또는 그 3가지가 뭐냐 할 때 제관인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3가지가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데 유, 상관, 상관은 일주일을 설계하는 거죠 상관도 있어야 되고 또 제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가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즉 제관인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상관과 제성이 있어야 된다 주, 일주는 왕해야 되는데 일주는 왕하는데 그러면 뭘 기뻐한다? 제성이 왕하는 것을 기뻐한다 원래 제성은 이제 일주에서 보면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왕하면 제성이 왕하는 것을 극한다 이 불행 관살 지지 그리고 관살 운으로 행하는 것 불행 가지 않는 것 뭘로? 관살 지지로 관살의 행운으로 관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갑, 비로소 옳다, 비로소 좋다 그래서 이제 일주가 강하면 제성이 왕하는 것을 강하는데 만약에 관살로 가버리기면 제생관 그 제생관으로 7살이 세져버려 힘이 그럼 7살은 나를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왕하고 그럼 제성도 왕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제성이 7살을 생겨줘서 7살이 나를 극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는 관살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 데는 3자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상관도 있고 또한 제성도 있어야 된다 일주가 왕성하면 제성의 왕성함을 기뻐하니 제왕신화 제성이 설계되어 관성으로 가니 관살 운으로는 행하지 않아야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자 위전 유상관 이유제야 주황희제왕 이 불행관살 지지 방가 임철초 선생님의 줄을 보겠습니다 3자 위전 3자 위전 비전 비전론 상관녀 제아라 위에서는 이제 상관과 제성을 이야기했죠 이걸 이야기했죠 3자 위전 유상관 이요 이우 유제아라 그러니까 상관도 있어야 되고 제성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임철수 선생님 주석에서는 3자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뭐뭐만 아니다 즉 상관과 제성이 제성을 오로지 그 둘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상관과 제성만을 가지고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상관생제 상관은 제성을 생해주죠 그렇죠? 제성을 생해주고 고위전이 그래서 참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인상생 관이 인성을 생해주는 예컨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를 들어줄 필요는 없죠 관인상생은 지금 모교의 기준으로 보면 관은 뭐죠? 금이죠 그 다음 인성은 수죠 금생수 이렇게 가는 거죠 관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서로 상생관계가 되는 거고 또 제관 병현 병견 뭐 나타날 드러낼 현 보일견 하면 그냥 견을 읽을게요 제관 제성과 관성이 같이 보이면 기비전호 어찌 완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관과 제관이 같이 보이도 완전하다는 거죠 상관생제 앞에서 나왔던 상관생제 볼까요? 상관생제는 일주가 왕상 일주가 왕하고 왕상해요 왕하고 왕상하면 일주가 왕상하면 고의재운 마땅히 재운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진실로 재운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거는 이제 탕 당 당 빼어날 당 당 사주 비겁다견 사주에서 비겁이 많이 보이면 비겁이 보이면 재성 피겁 재성이 이 겁제에 의해서 비겁에 의해서 극을 받죠 내가 재성을 극하기도 하지만 내 같은 형제들인 비겁에 의해서 재성이 극을 받는다 즉 겁에 의해서 겁제에 의해서 재성이 극을 받는 거고 관필 관운필가 이럴 경우는 관운으로 가는 게 아름답다 마땅히 아름답다 반드시 아름답다 왜 그러냐면 나하고 재성 공원은 같이 강하는데 내 비겁이 비겁이 있어서 이 재물을 나랑 다투게 되면 이 옆에 내 있는 비겁을 극을 해줘야 되죠 극하는 거 뭐예요 관이죠 관이 오면 내 비겁을 억제를 하고 극제를 하기 때문에 내 재물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상관운 갱미 상관운이 오면 더 좋다 왜 그럴까요 상관운이 오면 왜 좋을까요 비견에 비견에 힘을 빼서 설기시켜서 상관으로 가게 해요 그 상관이 뭐한다 식생제 재생을 생해줘요 그러니까 좋죠 다시 이야기하면 나와 내 형제들이 많이 있어서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을 갖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재성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관운이 오면 나 위에 다른 옆에 형제들 나의 비견들을 다 제압을 해서 재물 탓하는 걸 맞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관운이 오면 이걸 맞고 상관이 오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관운이 오고 관운이 오면 내 비견들 다 잠재워놓죠 그 상태에서 상관운이 오면 이 상관운이 연결을 해줘요 통관을 시켜주죠 아생식 식생제 그러니까 나와 제 사이에 통로를 열어주는 게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운이 오면 옆에 나랑 재물 탓했던 비견들을 다 관선이 눌러주고 있고 관이 눌러주고 있고 식상운이 와가지고 나와 재물 사이를 연결시켜주잖아요 통로가 되게끔 아생식 식생제 이런 식으로 소통을 시켜주니까 재물이 더 왕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비견들의 기운도 빼가지고 전부 재물로 생해질 수 있는 구조가 상관욕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고요 관이 반드시 오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상관운이 오면 더 아름답다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필 관국 중 의향 위시 반드시 살펴야 된다 보아야 된다 국중의 의향이 이 사주 국중의 의향이 무언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것은 위시 옳다 외시 중국말로 외시 하면 옳다고 여기다 뭐뭐하는 것이 옳다 좋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중의 의향을 보는 것이 옳다 살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주 왕 일주가 왕이에요 상관이 경이에요 상관이 경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극식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일주가 왕하는데 상관이 약하고 있는 상관이 약한 상태에서 인수가 있으면 인수가 아생 인수가 인생아 인수가 나를 생해줘요 그런데 인수가 상관을 극을 하죠 인극식으로 그러면 이 상관이 약한데 더 약해지죠 그럴 경우는 뭐가 오면 좋다 기뻐하는데 뭘 기뻐해요 제2불희관 제성은 기뻐하고 관성은 안좋아한다 왜 그런거냐면 자 제성이 오면 인극식으로서 이 상관이 내가 왕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왕하기 때문에 나를 또 생해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흘러가는 내가 기운이 흘러가게끔 식상으로 가서 식상에서 다시 식생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수가 와서 상관을 극을 하죠 인극식으로 그러니까 인수를 눌러주는게 필요해요 인수 눌러주는 것보다 재성이에요 재극힌 재성이 인수를 눌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오면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한데 그거를 식상을 통해서 다시 재성으로 흘러가니까 재성도 도움이 되고 근데 관은 왜 안좋냐 관극 아 관은 나를 극을 해요 그리고 인성이 관생인 이 관이 뭘 생해줘요 인수를 또 더 생해줘버려요 인수가 안좋은데 왜 인수가 식상을 극을 하니까 안좋잖아요 그러니까 관은 좋지 않고 재성이 좋다라고 하는거에요 혹시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목일주에요 목 목일주면 사원관이면 화죠 화 물론 음향이 다르니까 그거는 차차고요 화가 식상이에요 식상 그 다음에 인수가 뭐냐면 아생식이니까 수죠 인수 목은 일주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내가 아주 왕하죠 내가 왕한데 식상은 약해요 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생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인수가 와서 또 나를 생해줘요 그럼 내가 더더욱 강해지죠 그런데 식상이 뭐냐면 인극식으로 수극화잖아요 수극화 인수가 화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식상이 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식생제 재성으로 재성으로 가죠 재성은 뭐죠 목극토 토죠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 돼요 그 다음에 토생금 이거는 관이죠 금극화니까 관살도 되고 정관 평관 다 되니까요 이런 경우인데 자 내가 아주 아주 힘이 세요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인수에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식상이 약해요 그러면은 내가 왕하니까 이거 생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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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좋죠 그런데 자 이것도 관성 다음에 또 금생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일주가 왕하고 관식상관이 약해요 이 상태에서 인수가 있으면 토국 저기 재성이 인수를 생해줘요 아니 아니 인수가 있으면 이거죠 인수가 이거죠 이 세기가 현재 이 세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기가 이 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건 약하고 이제 요게 생해주면 나를 더 생해주기 때문에 내가 왕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는데 생해주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국화로 식상이 약한데 그나마 또 인수가 또 수국화로 식상을 식상을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 기운이 설계될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다 재성이 좋다 자 재성은 뭐다 재성이 오면 인수를 눌러줘요 토극수 그렇죠 자 이번에 재성이 오면 토성 재성이 수를 극해주고 인수를 극해버리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눌러주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아생식 식생제로 기운이 숨기되죠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상도 살게 되고 그래서 재성이 좋고 재성이 인수를 누르니까 그러면서 좋고 근데 관은 왜 안 좋냐 관살까지 가면 자 관살은 왜 안 좋냐면 이 관살은 관인상생에서 이쪽으로 인수를 생해져버려요 그러면 이 수가 강해지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버려요 그러면 안 좋죠 당연히 일조한테 일주를 왕해질 필요가 없는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은 좋으나 관살은 좋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 돼요 자 일주왕 일주가 왕하고 재성이 경애요 재성이 경애하면 비겁이 있어요 또 그런데 비겁이 있으면 뭐다 나와 내 형제들이 많아요 재산은 딱 정연 재산은 재산은 별로 없어요 재신이 재신 경애라고 했잖아요 재신 재성은 얕한데 나와 내 형제들이 많이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투겠죠 그럴 경우는 이 비겁을 극을 해야 되겠죠 극을 해서 귀를 못 펴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극하는 건 누구다 관극아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관이 오면 비겁이 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보다 관 관을 기뻐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재 왜 왜 재를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들으면 이 형제들이 더 날뛸 거 아니에요 같이 재산 재물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안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재관 병 견 재성과 관성이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일주가 왕상하고 그러면 반가운 것은 재물이 아까 재성이 반갑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관이 반갑지 않아요 재물은 반가운데 관은 반갑지 않다 그 다음에 인수상생 관인상생 관과 인이 같이 있어요 아까 관이 뭐죠 금이고 인수가 인성이 수였잖아요 금수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나를 생겨주었죠 그런데 일주가 약해버려요 일주가 휴수되 버렸어요 너무 휴수가 되면 약하죠 그럴 경우에는 관이 오면 내가 관이 오는데 관이 나를 극하죠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너무 약한데 관이 와서 나를 때리면 너무 내가 무참하게 깰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에게 힘을 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생해주는 거 아생식 나를 생해주는 게 인수죠 그래서 인수는 기뻐하고 관은 싫어하겠죠 한번 보면 희 기뻐하는 것은 인수다 그리고 불이 기뻐하는 것은 비겁이다 비겁은 기쁘지 않죠 내가 약한데 내 밥을 같이 뺏어먹는 형제들이 생기면 싫어하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비겁이다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논하시면 돼요 대법론 명 자 무릇 크게 크게 무릇 명을 논하는 경우는 불가 지빌 하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나에만 가지고 그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집착하면 안 되고 하나로만 집착하면 안 되고 수찰 반드시 살펴야 된다 살필찰 전국지향 전국지지향 그 국외 전체의 의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일주지휘기 일주의 기뻐하고 꺼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의 일주의 휘기를 뭐든지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탕자가 있었죠 이 당 이때 당이 뭐냐면 사주 비겁이 많이 보인다 라고 하면 뭐뭐라면 영어의 if 중국어로 말하면 루그워 뭐뭐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루그워 여과 뭐뭐라고 하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당이 뭐냐면 중국식발음으로 탕 해가지고 마냥 뭐뭐라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발음으로 하면 당 쓰주 이렇게 나가겠죠 사주가 어쩌저쩌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를 초짜다 보니까 단을 못 읽겠고 어쨌든 이게 당 하면 뭐뭐라미래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일주가 왕성하면 재운이 마땅하고 진실로 마땅하고 사주의 비겁이 많이 보인다 라고 하면 재성이 비겁이 많이 보이고 재성이 겁제에 의해서 그걸 받고 있다라고 하면 관훈필가 관훈이 반드시 아름답다 상관용은 더덕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 이거는 뭐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칠게요 전상 전상 희행 제지 자 온전한 형상이 갖춰져 있으면 온전한 형상이 되는 데는 재성이 재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뻐하고 재성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한 재성은 반드시 뭐해야 된다 왕성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아멘